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올라가네 나는 크게 네? 상관심이지 상관심 크게 해가지고 하나 둘 일단 준비가 있어 아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이제 이거 뽑아 오오오 여기가 아 앞에 가 behö요 길게 백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옆에서 도와주면 1시간에 2만원씩 줘야 되는데요 잘 들립니까? 날씨 잘 들립니다 동에 가까운 남동입니다 바람이 좀 더 뛰어쓰로 썰어쓰하게 해주세요 춤을 보내고 있는데 가까이에 다가간다 여기선 약간 좌측북이니까 바깥도 바람이 좀 불가해졌어요 잘 나갈께요 자 뛰어 뛰어 자 한바퀴 돌고 이리로 들어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산쪽으로 붙어 지속장 쪽으로 돌려요 앉아야 되는데 자 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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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붙여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면 고거가 자꾸 떨어져요 자 울대생 울대생 김교수님 제자입니다 빠이로터 최빙되시구요 쟤 날라가는거 뒤에 배경으로 해갖고 저거 많이 찍어놨어 같이 나온다 이쪽봐 저 뒤에 나오네 라비아 하네 라비아 라비아 자 얼굴 한번 찍자 재밌냐 참고로 저 바이로터 지금 총각입니다 지금 저 바이로터 비행하시는 분 비행자 저도 총각 여기 뒤에 계신 분도요 안녕하감당 이륙 바람하면 충분하니까 좋습니다 보자 높이 들고 준비 하나 둘 셋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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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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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짓고 발 올리고 손짓고 발 올리고 좀빵하니까만 좀 올리게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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